스마트폰 고급이 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청소년의 30% 정도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청소년의 80% 정도가 충전적이었습니다. 이 노래는 진짜 너무 좋아 타고 싶어 오우 우리는 꿈을 꾸던 소년들 너와 다 꿈을 다룰 수 없어 달콤한 너를 가려 자기랄 너만의 love Hey baby, show you my better love 킹 미gliche 킹 미ggý Oh my god 아, 이 친구는 무슨 말이야? 마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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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가 내 친구야! 내 친구야! 내 친구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